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프로의 클래스 정우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티샷 죽지 않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필드를 나가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이 부담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좌측 해저드 우측 오비인 경우 그럴 때 오비가 날지 해저드가 날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가르쳐드리는 레슨만 잘 익히고 실제 필드에 나가시면 그런 벌타 없이 여러분들 티샷을 날리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이 어떻게 날아가서 어떻게 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공이 출발하는 방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공이 휘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샷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그냥 지금 샷은 좀 낮게 갔는데요 똑바로 갔어요 자 이거는 똑바로 출발해서 약간 왼쪽으로 휜 그런 샷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똑바로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간 모습이에요 좀 과하게 한번 출발시키고 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가장 치고 싶어하는 우측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예쁜 드로우 샷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공이 출발한 방향은 정면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출발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측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휘어 들어왔어요 자 첫 번째는 출발하는 방향은 런치 다이렉션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스핀 축에 의해서 공이 휘어 들어오는 것을 뜻해요 자 그러면은 이 스핀 축은 대부분 스윙 플레인과 클럽 패스 그리고 페이스 앵글이 많이 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린다고 쉽게 고쳐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고치길 바라는 거죠 자 일단 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출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여러가지 구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은 초보 초급자분들은 공이 우측으로 휘는 슬라이스 구질을 갖고 있을 거고요 이제 중상급자분들은 슬라이스는 많이 없겠지만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자 그럼 초급자분들은 공이 어디로 출발을 해야 될까요? 공이 왼쪽으로 출발을 해야 가운데로 들어오겠죠 이제 중상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훅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출발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공을 페어웨이에 안착시킬 수 있어요 자 공이 출발하는 방향, 런치 다이렉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자 런치 다이렉션은 내가 공을 어디로 출발시키느냐인데요 이 런치 다이렉션 같은 경우엔 바로 두 가지 요소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임팩트 시의 클럽 페이스의 앵글, 즉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고요 두 번째는 클럽 패스예요 내가 스윙 궤도를 인에서 아웃으로 가져갔는지 아웃에서 인으로 가져갔는지에 따라 런치 다이렉션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엔 약 75%가 75%였는지 85%인지 약간 헷갈리는데요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클럽 페이스 앵글이에요 즉 내가 어디를 바라보게 하는지에 따라서 공의 출발 방향이 굉장히 많이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방을 내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임팩트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왼쪽을 조금 많이 바라보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훅이 많이 나시는 분들 경우에는 약간 우측을 바라보게 해서 공이 좀 휘어들어오게 그러니까 페이스 앵글을 조절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 플레인이나 패스에 맞춰서 아 이 정도 감이구나 이렇게 하면 공이 똑바로 들어오는구나 라는 걸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셋업을 해서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 앵글을 닫을 건지 혹은 열 건지에 따라서 그 양을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그 양을 어떻게 조절하냐면 백스윙 올려서 임팩트 직전에 헤드를 멈춰주는 거예요 뭐 저 같은 경우엔 스퀘어가 좋으니까 약간 스퀘어 느낌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올려서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가 되도록 올려서 페이스 앵글이 스퀘어가 되도록 연습을 해보고 이 손의 느낌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른 손바닥의 느낌이라고 많이 알려드려요 대부분 오른손잡이 분들이 대부분이고 오른쪽으로 많이 치시는데 분명 왼손잡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왼손잡이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오른손 바닥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뭐 오른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조금 왼쪽을 바라보느냐를 좀 감각적으로 연습을 해서 페이스 앵글을 좀 조절하는 편이에요 자 이래서 스퀘어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볼게요 스퀘어 느낌으로 임팩트 백스윙 임팩트 오케이 스퀘어 좋아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실제 드라이버 샷을 할 때도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클럽 페이스의 방향을 직접 조정할 수 있다면 내가 공을 출발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을 출발시킬 수 있을 거고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공이 휘는 성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를 쓰는 것보다 클럽 페이스를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훅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클럽 페이스 앵글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페이스 앵글 조절하는 느낌을 여러분들께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